한국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요 홍준표 전 지사가 당권 출마를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글쎄요 나온다 안 나온다 결국에는 다들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결국 나오는 걸로 됐어요 그 배경은 좀 뭘로 봐야죠 일단 저 홍 전 지사가 미국에 계실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추대해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뭐 나가야지 그런데 일단 오늘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일단 그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단 친박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래 나는 친박을 비판했다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된 뒤에는 지게 짝대기라도 하나 더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박에 대해서 조금 유화적인 대신을 취했지만 내보시면 그게 아니라 친박에 대해서는 비판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퀴벌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바퀴벌레 이야기 하자고 하니까 바퀴벌레가 있기는 있는데 극소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전당대회를 앞둔 표를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홍준표 전 지사는 야당 지도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분명히 한 것 같고 또 오늘 저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하고는 한번 강하게 싸우겠다 그리고 친박 당내 있는 친박에 대해서 나는 이제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는데 지금 상황을 봤으면 7월 3일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대표를 홍준표 전에서 한 적이 있고요 대선 후보였다가 바로 이어서 당권에 도전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에 당대표를 확인했지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토론회 할 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만약에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당대표 당권에 도전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당권을 노릴 바보로 보이느냐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당권에 보다는 대권에 대한 더 올인을 하겠다는 물론 의지의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말을 뒤집는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본인의 말을 뒤집는 것도 뒤집는 거지만 지금 대선 후보가 물론 본인이 7%를 시작해서 24%라는 득표율까지 올렸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권투수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보입니다만 국회자가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지사 같은 분인보다는 좀 보수의 기치를 새로 지금 들 수 있는 유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보수 지지층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그동안 정치 과정에서 보여줬던 리더십 자체가 상당히 독선적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친박계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친박계의 독선적인 당 운영, 국정 운영이 결국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갖고 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패권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런 패권의 이미지에서 얼마만큼 자유롭냐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당의 의견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사파 폐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를 주사파 폐당이라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이념의 다른 진정에서 봤을 때는 주사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사파 폐당이라는 그러한 낙인 찍기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종의 색깔론의 변종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한국 정치의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한국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 다른 인연과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한다면 아마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유리한 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점 때문에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좀 갸부갸부하면서 고민이 깊어질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발언들이요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각인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테고 당내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텐데 지적해 주신 대로 확장성 문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확장성도 문제지만 저는 그럴 때 나서 주사파 폐당 정부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까 하는 데 저도 이제 저정당 소속이지만 의문이 드는 게 저런 식으로 하면 저는 홍준표 전 의사에게 감히 충고드리자면 어느 선택 좀 바꾸시고요 또 가정교사 몇 번 말씀드립니다 가정교사와 불러들으셔서 교육 좀 받아야 됩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침박 폐당이라는 것은 패권주의라는 것이고 주사파 폐당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라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이왕이면 단어를 조금 더 점잖고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쉬운 걸 하는데 주사파 폐당하면 그냥 주사파 폐당만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누군지 아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힘듭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은 거의 한 반은 언어 전쟁인데 저런 식으로 언어를 갖다가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신상진 원유철 이렇게 세 분이 지금 등록했는데 지금 너무 처음에 본인이 될 것 같다는 자만심에 너무 어느 선택에 세심함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 때문에 한 말씀만 제가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폐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듣긴 들어요 어디에서 듣습니까 북한 중앙TV가 나올 때 보면 항상 남조선 폐당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욕할 때 쓰는 표현이 폐당이라는 언어 아닙니까 그러면 홍 지사님이야말로 이런 표현을 즐겨 쓰시면 오해밖에 안 좋습니까 왜 만약에 다른 홍 지사님하고 정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폐당이라는 용어를 쓰면 벌써 이렇게 지적하실 거 아닙니까 쓰는 용어 봐라 벌써 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같은 용어를 쓴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들어오실 분이 본인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고 계시면 진짜 이게 누가 종북이냐를 따질 때 어느 하나로서 이렇게 시비거리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공격하시더라도 조금 방금 우리 진영님 말씀처럼 좋은 용어를 쓰시면 더 높은 지도자로서의 평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홍 지사님은 자신감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영남을 근거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래서 언제나 당권을 잡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남 출신들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대구 경북의 기반이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잡습니다 그럼 그쪽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더욱더 자극적이고 큰 언어를 쓴다 그리고 저렇게 평가르기를 한다 그런 데서 오는 저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두 분은 어쨌든 수도권에 온건 합립하고 저분은 어쨌든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강경파 아닙니까 저분이 침박하고 가깝고 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주로 강경파 강경 발언으로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어려운 야당의 시점에서는 저는 결국은 강경한 발언 또 그리고 이제 일종의 선을 꺾고 또 편을 나누는 이런 발언을 하셔야만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고 당권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미국에서 오실 때는 그 말씀을 안 했습니까 신보수주의를 내가 보여주겠다 신보수주의가 필요하다지만 전혀 신보수주의는 없고 과거에 하시던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저는 이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야당을 대표로 목표를 하는 분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주사파 폐당이라뇨 주사파라는 건 김일성 주최사장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가 북한을 따르고 있는 당이라는 얘기를 지금 당 대표로 나오셨던 분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99%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이분의 얼마나 잘못된 인식이 나오냐면 90%가 나왔다냐 하면서 나온 말이 북한도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기에 이렇게 나왔냐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 여론이 호두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를 지금 당대표로 나섰다는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정권에 대해서 북한의 친북 세력이라는 얘기를 지금 당대표로 나섰다는 분이 야당이 공당 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는 야권의 선명성 문제를 넘어서는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들을 그분을 따르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하나 좀 부언하면 일단 평가를 특히 호남 영남을 자꾸만 가르는 거는 저는 제1야당의 지도자였으면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 다만 홍준표 전짓에 대해서 영남 쪽 맹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국회의원으로 표현하면요 저분은 서울 동대문에서 4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동대문 같은 강국 지역에서 4번 국회의원 한 분이 지금 이쪽 보수 정당에는 이재호 정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경남지사를 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정치 생활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또 저분이 국회의원 할 때 행태를 보면 저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인연보다는 굉장히 생활 정체도 강한 사람인데 지금은 당권을 잡아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나름대로 무서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 게 이분이 한 최근의 발언을 보면 최근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한국당을 누구요? 그렇죠. 뭐냐면 홍준표, 이재호, 김은수 이런 분이 야당의 초선 재선일 때는 정말 강하게 잘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평가할 테고 이미 그 당시에는 야당이니까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자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는데 다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걸 바꾼다면 저는 지금도 저분이 머릿속에 들어간 걸 정리만 잘하면 야당 지도자로서는 대통령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야당 지도자로서는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부위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본인이 공부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 다음은 5년 뒤에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 지금 그런데 저런 단어를 선택한다는 거는 도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오늘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출마 선언 문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앞으로는 정치보다는 정책을 비판보다는 대안을 주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마 홍준표 전 지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우리 지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한나당 시절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를 아마 해고를 하고 있어요 반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2005년도 이때 당시 사학법이나 국가보안법 그리고 신행정수도 문제 이런 부분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정치인 홍준표가 있었던 하나의 기반을 그때 다졌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강경한 야당의 대표로서 아마 이끌리면 차기 대권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 상황과 그리고 지금 벌써 한 3, 4년 전의 상황과 이것이 한국 정치의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지금 국민들은 이 여야의 협치를 통한 대화 타협에 의한 정치적 발전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홍준표 전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 한나라 당시의 강경투쟁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인식 자체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홍준표 전 지사뿐만 아니라 참모들도 아마 선거 전략을 다시 한 번쯤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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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